제대로 좀 보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실정이 이게 아니잖아요 방송국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 방송이 어떻다는 거 그죠? 댁에서들도 마음대로 못할 거야 여기서 해갖고 올리면은 그 편집장하고 이런 애들이 다 자를 거야 그래도 밑에 계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아니다 생각 들면은 이거를 좀 바르게 정직한 보도는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보도 그걸 좀 부탁합니다 어느 방송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? 우리 우리나라 방송 지금 다 미쳤잖아요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송이 다 그런 것 같아요?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? 뭐가 그렇게 좀 잘못됐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걸 보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촛불이 그게 외국에서는 11만 4천 8백 몇 명까지 그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나왔는 거를 그거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위성으로 다 같이 찍은 건데 그거를 갖다가 230만이라고 하루 종일 그냥 중계방송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거든 그게 정확한 게 그게 인공위성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경찰 추산위원 그게 약 한 23만으로 받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몇백배로 그렇게 불려갖고 얘기를 할 수가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패널들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패널들 나와가지고 세상에 하나같이 박근혜 죽이기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사람이 패널이 네 사람이면 두 사람이 이쪽 우파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지 어떻게 좌파 쪽에서만 나와가지고 박근혜 죽이자 죽이자 그러면은 우매한 국민들은 다 그걸 보고서는 아 저거 미친 년이구나 박근혜 미친 년이구나 아 이렇게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건 우리도 우리 국민을 따라와야지 아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보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실 보도가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해서 피의자 혐의로 조선일보 동말일보에서 우리 같은 사람 하루종일 테레미만 보는데 절대 안 믿어 나는 다른데 안 보거든 믿을 수 없게 얘기를 해 어디 조선이랑 조선 동화중앙 아 그래요?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요 네 네 네 저희가 다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네 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옛날 조선은 보수적인 보수적인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거 아니야 진보도 빨갱이들 좋은 단어를 갖다 저거 붙인 것뿐이고 이 저기 나라를 생각을 해야지 박근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조선 동화시기로 그 젊은 사람들은 역사는 희귀한다고 다시 돌아가는데 옛날 우리가 못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를 긴 안목으로 들여다봐요 네 네 긴 안목으로 이거 동화주선 지금 야당 아니고 세 명이서 허는 꼬락살을 쭉 하나 결국 얼루 되느냐 김경은이가 좋아하는 일만 그냥 지금 집중되는 거예요 결과를 뭐라고 결과를 박근혜가는 상관이 없어 박근혜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열통이 나서 어 나는 다 살았지만 그래서 나는 그거요 이럴 바에는 하루빨리 내려와서 통치를 좀 해봐라 너가 그 길로 가는 길이야 지금 어 자충술을 두고 있는 거야 지금 동화구 배웠때는 사람 논돈설가고 네 테레비에 논평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얘기야 들으면 어 그거 지금 그런다고 그리고 어째 전부 11일 날 엄청난 데미었던데 한 카츄도 안 나와 아 그래요 이런 저희는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모인거 다 보여드렸어요 내가 테레비를 나와 인터넷으로 보셔야 내가 테레비만 봐 하루 종일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한번 나와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에 걸고 이러는 게 아니여 네 아